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감기가 걸린 애봉이입니다 뽀잉뽀잉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떡볶이 국물 떡볶이인데 좀 양을 덜었어 다 짜장떡볶이랑 불닭발 거기 닭발집 순대 윙 시카고피자 크랜베리 크랜베리 시카고피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투썸플레이스에서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랑 콜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음료 음 갈대님 장난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투썸 지금 내가 거기서 후식 아포카토랑 다 시켜놨거든요 저는 이 두개 같이 먹을게 윙 윙윙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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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엇 꺼렸어 스톱 수를 다 주셔야 돼 좀 이렇게 해놔야지 흠 익지 익는게 아니라 어 치킨치킨 뱅뱅님 저 보셨다고요? 근데 왜 저거 안했어요 이게 여러분 시카고피자 시카고피자 이거 안 잘라주나봐 이거 안 잘라주나봐요 이거 룰루랄라님 어서오세요 내가 피자 이거 그거 해놨거든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앗 뜨거 시카고피자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아 앗 앗 피자가 2만 얼마에요 우리 양야옹님이 팬가입 1다게이른 해보기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콩쩡님 안녕 엄마랑 같이 한 사람? 아 콩쩡님 건망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다 쉐딩으로 한거에요 튤립 닭발은 여기 안에 그 조그만 뼈를 다 제거한거야 양이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쉐딩 더페이스샵 또 꺼놨어 가스가 닿았네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아 아 어 크랜베리 이거 치즈 진짜 멋있다 내가 그 나 그거 쓰잖아요 원래 촛불이 다 없어졌어 아 뜨거 살짝 아주 살짝 하나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맛으로 먹는거지 여러분 나 포크도 안 맞췄어 포크도 안 맞췄네 아따가 아따가 네 마션공항님 감사합니다 정신없어? 나도 탁발 음 맛있어 복구 대신 이걸로 써야되겠다 음 떡이 말랑말랑 슈퍼러버님 안녕 짠 식어도 이렇게 말랑말랑한거는 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날카로워 보여요 파운데이션 에이프릴 에이프릴이랑 수안이 코코 거에요 덕.벌. 한식으로 순두부다 빼놔야됐다 순뉴 안보이니까 어 이거 진짜 맛있다 크랜베리가 다 떨어졌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되게 맛있어 초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됐지? 이게 더 잘 보이죠? 눈썹은 맥맥 진짜 맛있어 모든 토요일링 그거 맞아요 샤아악 계속 수왕이코코 1호 샤아악 샤님 네메님 고맙습니다 열저 고마워요 서포터가입도 고마워요 미애여주님 고맙습니다 아름다리님 어서오세요 또 맛있네 음 맛있다 아유 장군님 고마워요 음 미애여주님 일덕일은 애봉이 쭈꾼님 어서오세요 윙 윙윙 음 케익이 있어 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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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조각이랑 아포카토랑 주문해놨어 콜라 콜라 짠 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계란을 계란을 이렇게 먹어야 되죠 아 아 아이고 피치님 준비받아서 한개 한개 고맙습니다 달범님 어서오세요 또 한개 고마워요 여러분 내일 저 헬스걸 권미진님이 개그우먼 권미진씨거든요 그분이랑 내일 9시에 방송 있어요 헬스걸 권미진님 질착해놓으시면 헬스걸 권미진님이랑 같이 그분 방송으로 방송할거에요 내일은 녹빵 없어요 저녁 9시 10시 아 내일 그분이랑 방송하면 녹빵을 끈다고 내일 하루종일 끄는게 아니라 어 슈가파우더랑 뿌려져 있어 이거 부어먹어야 돼 파프리카 사러 가야 돼 농협 가야 되는데 농협이 싸거든 파프리카가 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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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랜베리를 먹은게 내가 미신이 많이 쓰고 있다냥 미니냄이 에이 여기서 그런 발언을 맛있다 맛있다 그 워먹이 하려고 그랬더니 촛불이 다 써가지고 사야돼 그래서 그냥 이걸로 했어 이거 뭐야 이게 뭐죠? 가스 버너 가스 버너 가스 버너 Join 가스 버너 와 아 뜨거워 시저 안타 피자가 끓이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여 건져 먹으면 돼요 건져 먹으면 이렇게 흰 년님 어서오세요 고기 고기 초콜릿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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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까스 은채파님 요렇게 빈거리 피자는 이렇게 호호 불러먹어야지 맛있는거에요 그리오 안그리오 버플레이님이 중계방류서 흐으으으으으으응 출발 히 숨대도 이런게 맛있어 숨대자 숨대 어 숨대 꺼비언니님 10개 고맙습니다 숨대 은짱빠님 1개 고맙습니다 숨대 이거봐 짜장오뎅 장군님 1개 고마워요 은지 안녕 요리 썸 올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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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이거 피클이에요 피클 입술이 생겼죠? 그렸어요 오른쪽 맨 위가 짜장 떡볶이 윈 콩당님 50개 고맙습니다 오지요? 오지요? 형님 어서오세요 음 당근님 고맙습니다 이 꼬리는 내가 했잖아요 아르미 르미님 아르미 르미님 10개 팬 가입을 고맙습니다 어머 우리 콩당님 50개를 오지요? 오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여기는 파이 같아 떡볶이 별로 안 매워 고맙습니다 입꼬리 수술은 한 2주 있어야 돼요 내 양 오늘 당근님 스티커를 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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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눈밑 지방 제거 그거 해드리세요 효도선물로 요즘에 그런거 많이 하는데 장군잼빵 고마워요 octola 치즈 . 맛있다 당근님도 한글 고맙구요 우리 유기사님 두개 고맙습니다 아 저 입꼬리 한지는 제가 3월 달에 했어요 정념 이파리님 어서오세용 화장성형 화장으로 애교살 만들었어 보조개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정구 피자 강정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닭발 먹어서 또 맵지 여러분 추천 좀 12시 넘었어요 추천 좀 어 이게 여기 봐라 어떡하냐 흐흐흐흐흐 자 줄넘게 해도 되겠다고? 당근님 한게 고맙습니다 주연이? 주연이? 예뽕님 저 노래하는 갓주연입니다 아 그분 갓주연님 저 노래 좀 들려주시면 안돼요? 이따 저 노래 방송도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신다고 우리 형님 흐흐흐흐흐 사리사욕이라뇨! 닭발은 식어도 맛있네요 어디가세요? 이 시간에 네, 토끼님! 맞아요 바니님 생각해 고맙습니다 떡볶이는 다 먹어야지 오뎅 어묵 짜장면 어묵 맛있네요 갓나콩님 어서오세요 짠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투썽 고냥이님 보기싫었어? 안할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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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빵 어서오세요 장군님 어서오세요 콩물장님이 10개 고맙습니다 생활 고마워요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이 아포카토랑 망고무 그런 거 아이스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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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고맙습니다 갓쥬야님 여러분 갓쥬야님이 노래 부르신대요 2차쯤 해주세요 은채빵님 5개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이 5개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이 5개 고맙습니다 이iben 얼른 нем되지요 떡볶이는 빨리 먹어야지 네, 주연님 자주 뵈요. 저도 노래를 사랑합니다. 덕자님 3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초콜릿 받았어요, 여러분? 장군님 3개 고맙습니다. 애보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애보리님. 맛쓰님, 고마워요. 오늘 발렌타인 아니야? 아, 또 둠치님 같이 커플. 커플. 오늘 2월 15일이야? 나는 왜 내 컴퓨터 날짜가 계속 하루씩 이렇게 딜레이 되지? 오늘만 산다님 질문이 계속 무한내필. 왜냐면은 계속, 계속 여기는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시니까 질문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대답해드려야지. 그쵸? 그쵸? 아, 수고한다고요? 아,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장군님, 스티커 고마워요. 장군님, 스티커 고마워요. 시초 먹어요. 닭발. 장군님, 스티커 고마워요. 다이노핑크님. 거기 질리도록 먹어봤지. 근데 거기보다 밑에 순구미네가 더 맛있어요. 인생음식 새우장, 만복국수 새우장. 부위 대행님, 고맙습니다. 부위 대행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먹으니까 계속 트림이 나오네. 꺼빈님 아니야? 수상해요. 우리 곤양이님 침뚝 스무디에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얼음을 넣어주네 좀 배불러 뿌르기님 고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짜 안 먹은 것 같잖아 잠잘땐 크지? 장군님 또 한개 고맙습니다 왜 통매콩님 오뎅 좋아해요? 여러분 추천증 꾹꾹꾹 그리고 저 오늘 오늘 저녁 9시에 권미진님이랑 합방 있으니까 그분 방송으로 킬거니까 권미진 검색하셔가지고 질찾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알랑갑니다 질쌍쾅님 저 강기 걸렸어요 저 희흥귀유 미진이가 니 친구냐 쟤 저 야방만 할 때마다 저 자식이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이거는 이따가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야방만 할 때마다